한국사회의 거짓과 위선 특히 나라일을 하는 고위직 사람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천년급스럽게 내뱉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떠올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고 있거나 권력에 편성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과 위선이 매일매일 시문을 도배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날 오후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위선이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는 2019년 8월 27일자 YTN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 문 대통령의 당부 제조명이란 글을 그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진중근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더라도 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글은 내려진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8월 27일자 YTN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19년 7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던 당부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을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똑바로 쓰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라도 권력행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에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답했는가 하니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에 대해서 화답한 내용입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의 위선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1년 전과 지금 행동이 너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저는 거기에다가 거짓이란 단어를 하나 더 첨부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위선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번 검찰 인사로 권력 비리에 칼을 댄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이미 썩은 자들은 두 다리 쭉 뱉고 잘 태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졸지에 모자란 실력을 충성으로 메꾸는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바뀌었다. 너도 검사냐? 소리 듣던 자들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게 문재인표 검찰계획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문재인표 검찰계획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문재인표 검찰계획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순진하게 저 말을 믿은 이들은 저는 학살당했습니다. 세상에는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어쩌면 조국 사태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동영상 다시 보세요. 살짝 소름이 끼칩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위선과 거짓이란 두 단어 위 외에 어떤 단어로 문 대통령의 언행을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늘 언어의 선택이란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단어로 담을까? 이것을 어떤 문장으로 담아낼까? 진중근 씨는 위선이란 단어로 담아냈지만 저는 위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짓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을 정말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우리 편에게는 반칙과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의와 그들에게 적용되는 정의가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짓의 문제가 더해지게 된다. 다시 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나 만에 하나라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논란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합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서 공대일리를 누르시고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는 신문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어체널인 cong 공tv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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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